태국 마하찬농 망고 퓨레가 68%나 함유된 쿤나 망고 젤리입니다. 마하찬농 망고는 무지개 망고라고 불리는 태국의 고당도 프리미엄 품종이고 쿤나는 태국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검증된 브랜드에요. 망고 주스가 아닌 망고 퓨레를 담아서 생망고의 진한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젤리입니다. 쿤나는 태국 스낵 기념품 중 베스트셀러 브랜드로 지금까지 먹어본 망고 젤리 중 가장 진한 맛을 갖고 있고 믿고 먹을 수 있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국내 판매되는 망고 젤리 중 망고 퓨레가 최고 함량으로 함유되어 있고 식물성 팩틴을 사용해 비건 간식으로도 추천합니다. 어디든 두고 먹을 수 있는 두 가지 사이즈로 100g 여행이나 등산에도 함께하기 좋아요. 망고 모양을 그대로 담은 귀여운 젤리여서 더 눈길이 가죠? 손님 간식으로도 좋고 요거트 토핑 등 활용도도 높지만 예쁜 모양 때문에 선물로도 추천하는 망고 젤리에요. 해외 직구 제품이 아니고 한국 식약처 정밀검찰을 통과한 정식 수입 제품이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여러 디저트에 활용하기에도 좋아요. 요거트, 요아정, 아이스크림, 빙수 토핑으로도 귀엽고 잘게 잘라 샐러드에도 넣어보세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훨씬 쫀득해져서 더 맛있습니다. 툭툭 잘라지는 망고 젤리도 있는데 모양만큼 생망고 맛이 좋은 큰나 망고 젤리는 쫀쫀함도 좋고 식물성 팩틴을 함유해 건강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 쿤나 망고 젤리의 단맛은 대부분 마하차논 망고 퓨레의 맛이고 설탕은 1% 함유되어 있어요. 건강하고 진한 망고의 단맛이라 간식으로 권하기 좋고 피곤한 시간 기분 전환에 좋아서 사무실이나 학생 간식으로도 추천합니다. 망고 모양이라 아이들이 더 좋아하고 정식 수입 제품이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중국산 저가 망고 젤리 대신 건강하게 챙겨주세요. 태국 마하차논 망고 퓨레를 68% 함유해 생망고의 향을 느낄 수 있고 식물성 팩틴을 사용해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서 온가족 간식으로 추천하는 쿤나 망고 젤리입니다.